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이 도전 자 호연님과 함께하는 축구 안녕하세요 스스로잉 얼마큼 던져야 잘 던지는 겁니까? 어 솔직히 여기서 저기 골대까지만 가도 많이 진짜 정말 멀리 던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팀에 저렇게까지 던진 사람이 있어? 아니요 거의 없죠 리그에서 찾아봐야 뭐 한두명 정도 있을까 말까 갑니다 진짜 도저해 진짜 도저해 빠야씨 진짜 도저해 빠야씨 깔끔했다 자 여러분들 저보다 잘 던지실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숨은 신의 코드에서 댓글 남기세요 어깨 박살내려갑니다 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동경합니다 핑미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